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불 댓글 알러뷰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제12 헤비로드 트랜스포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사장 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세 친구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싸우지 않고 무사히 공사를 마치려면 유라가 가운데서 잘해야겠죠. 얘들아 이제 빨리 일하자. 그럼 먼저 세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멋진 트랙터. 트랙터는 이렇게 뒤에 연결해서 견인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대요. 엄청 힘이 세고 빠르다고 하네요. 반가워 트랙터.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포크레인 아니면 불도저. 이렇게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함께 달려있어요. 불도저는 이렇게 땅을 미는 역할을 하고요. 포크레인은 땅을 파서 옮겨지는 역할을 해요. 우와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짜자자자잔. 짜자잔. 짜자잔. 신기하게 생겼죠? 그리고 우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바로 이렇게 중장비들 옮겨질 수 있는 트레일러인데요. 트레일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 공사장에서 자주 듣는 소리다. 이렇게 경보음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슈욱, 슈욱, 움직여요. 슈욱, 여러가지 중장비를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는 아주 튼튼한 친구예요. 근데 유라 우리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멋진 것 같아? 음, 너희들 이렇게 세트로 있을 때가 제일 멋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대만 골라봐. 음, 글쎄. 트랙타 나니 바퀴가 무지무지 큰 것 같은데? 힘도 세 보이고 엄청 빠르다면서? 그치. 내가 달리기 시작하면 내 속도는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그리고 난 이렇게 불도절한 포크레인이나 있는 건 처음 봐봐. 우와 진짜 창의적인데?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어. 그치? 유라 나한테 반했어? 내가 더 멋있지? 음, 아직 속단하긴 이른걸. 트레일러 봐, 트레일러. 얼마나 크다고. 우와, 이렇게 몸집이 크다니. 중장비를 쓸 수 있는 자동차라. 생각만 해도 어쩐걸? 그럼 나야나? 사실은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냈을 때가 가장 멋지지. 너희들 오늘 일하는 거 보고서 한 번 골라봐야겠다. 진짜? 그럼 내가 멋지게 보여주겠어. 나도 나도. 좋았어. 그럼 한 번 시작해보자. 슝. 슝. 으차, 으차.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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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후. 후. 출발. 슝. 나중에 나무들도 갈아서. 슝. 돌아간다, 돌아간다. 슝. 후.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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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게 마지막이야. 후. 자, 슝.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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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헤, 됐다. 잘했어, 덤프트럭. 이 정도면 이제 평평해진 것 같은데? 땅도 고르게 다 파진 것 같아. 이제 여기에 나무만 심으면 되겠어. 그럼 동물 친구들이 오기 전에 얼른 나무를 심자고 가서 나무 좀 옮겨줄래? 조금만 기다려. 다녀올게. 후. 그럼 나는 그동안 바닥을 더 예쁘게 다져야겠다. 톡톡톡톡톡톡톡. 어흥. 이곳에 우릴 위한 공원이 생긴다면서? 아, 푸르른 초원이랑 나무들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목마르니까 우물도 있었으면 좋겠어. 흐흐, 동물 친구들. 벌써 궁금해서 왔구나? 걱정하지 마. 이제 하루 이틀이면 금방 완성될 거야. 멋진 공원을 만들어줄게. 흐흐, 고마워. 잘 부탁해. 엄청 기대된다. 우리도 여기서 지켜봐도 돼? 흐흐, 그래, 좋아. 하지만 공사장은 좀 위험하니까 여기 뒤로 나와 있어. 이쪽에서. 자, 자. 그럼 다시 일을 시작해 볼까? 쑤욱 쑤쑤쑤쑤쑤쑤쑤쑤쑤 어? 얘들아 어? 우리 왔어 어? 너희가 어쩐 일이야? 흐흐 당연히 공사 도와주려고 했지 우리가 빠지면 석파지 너희들 아침부터 나와서 공사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이젠 조금 쉬고 있어 우리가 바톤터치에서 열심히 할게 안 그래도 나 너무 피곤했는데 그럼 너희한테 맡기고 조금 쉬어도 될까? 그럼 물론이지 흐흐 어서 가서 쉬고 있어 그럼 나는 덤프트럭이 나무 잘 옮기고 있는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 그럼 여긴 우리에게 맡겨 그럼 우리 이따가 해질녘에 다시 올게 쑤욱 걱정 말고 천천히 쉬다 오라고 새로운 충장비들이 왔네 이제부턴 우리가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좋아 불도저의 멋진 힘을 보여주지 뚜라차차차차차차차 우와 불도저 너 진짜 힘쎄다 땅도 좀 밀어줘야겠는데 뚜뚜뚜뚜 슈욱 차차차차차 비용차 뚜뚜뚜뚜뚜 치치치치 차차차차 나도 빨리 도와줄 수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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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비켜봐 내가 땅을 깊게 파줄게 쿵쿵 오우 Stock 어때 바닥까지 보이게 엄청 깊게 파지? 어어!! 잠깐잠깐 너희 대체 뭐 하는 거야? 뭐긴 우리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여긴 우리 공원으로 만들건데 이렇게 땅이 울퉁불퉁하면 어떡하지? 띠띠띠띠 어? 너희들 언제 왔어? 안녕 덤프 우리가 바통터치에서 공사하고 있었어 웬 나무야? 여기다가 나무를 좀 심으려고 오호 그래? 나무 심는 거 내가 도와줄게 땅 파기라면 내가 자신 있거든 그럼 좀 부탁해 자 내가 땅을 파줄게 영차 콩 콩 콩 자 이제 심으면 될 것 같아 좋아 한 그루 흙으로 다져주고 쭉 이쪽도 영차 영차 세워주고 나무가 더 필요하겠는데? 난 한 번 더 다녀올게 부웅 자 봤지? 얼마나 내가 땅을 잘 파는지 말이야 치 나도 한 번 지나가면 땅 엄청 엄청 많이 팔 수 있다고 잘 봐봐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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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트랙터? 엄마야 우와 아파기가 엄청 빠져버렸어 쌤통이다 너 잘난 척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라구? 엇 어서 꺼내줘 나 답답하단 말이야 어? 진짜? 이런 이런 안되겠다 내가 얼른 가서 트레일러 불러올게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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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봐 저기 꼈어 좀 너가 와서 도와줘 아, 이 힘센 트레일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역시 나 빼고는 일이 안 되는군 슈우,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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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자, 어디야 어디? 어디긴,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이쪽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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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여기 낀 거야, 트랙터 동시에 앞에서 난 밀 테니까 넌 뒤에서 잡아당기도록 해 알겠어, 영차, 영차 으차차차 으으, 나 좀 일으켜줘 퐁 어? 으으, 트레일러 너 사고쳤구나 우리가 열심히 심어놓은 나무를 다 망가뜨리면 어떡해 어? 나 나무 못 봤는데 이런이런, 어쩌지 으으, 큰일 났다 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여긴 우리 공원이라고 으으, 진짜 내가 초원이 생기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다고 뭐야, 물 마실 것도 없고 완전 난장판이 됐잖아 너희 뭐야? 도와주러 온 거야? 방해하러 온 거야? 얘들아, 우리 와 으악 으악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무까지로 간 사이에 이렇게 엉망이 되다니 오오, 이런이런 어, 그게 말이야 얘들아,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어휴, 정말 다들 못 말려 여기다가 멋진 국립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망쳐놓으면 어떡해 국립공원?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동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주려고 했다고 어휴, 미안, 미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으휴, 공사만 잘하면 뭐 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내일까지 이래서 완성할 수 있겠어? 물론이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지고 열심히 다 만들어줄 테니까 그치, 포크레인? 그치, 트레일러? 그럼, 그럼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럼 복구 작업을 시작해볼까? 어휴, 다행이다 오늘 안에 공사 안 끝나는 줄 알고 엄청 걱정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데를 가야 되거든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금세 끝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그러게 헤헤, 정말 다행이야 다들 수고 많았어 자, 이제 말해봐, 유라 누가 제일 멋있었어? 음, 글쎄 너희들 모두 합동해서 이렇게 멋진 공원을 만든 걸 보니까 한 명을 꼽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야, 뭐야 그건 약속이랑 틀리잖아 어떻게 우열을 가리겠어 너희들 모두 열심히 다 했는데 너희들 모두 모두 최고야 여러 친구들이 함께하는 협동 작업의 경우 한 사람만 잘한다고 잘되는 게 아니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협동해서 어떤 걸 만들어봤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유라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를 신나는 캐릭터 뮤지컬로 만나볼 수 있대요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에 여섯 히어로와 가면 라이더 이그제이드까지 서로를 위한 희생과 아름다운 우정으로 뭉친 우리의 히어로들 과연 애니멀 포스와 이그제이드는 힘을 모아 앞당 데스가리안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3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강동악지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 뮤지컬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외쳐봐요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 꾹 꾹 좋아요 좋아요 꾹 꾹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